노아 홍수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자식들은 안 믿어. 노아 식구만 믿어.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적 사랑이 잘 안 믿겨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내일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안 궁금하냐고 그렇겠죠? 그러면 하죠. 창세기 6장.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아주 길어지는데 제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핵심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 맨 처음 지구, 땅 얘기가 나올 때 땅은 뭘로 덮여 있었어요? 물이예요. 물로 다 덮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땅은 혼돈하고 공허감이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땅은 다 혼돈하고 허무하고 흑암. 이건 뭐예요? 조건적으로 살다 보면 다 혼돈이 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렇죠? 나는 내 생각이 옳고 너는 너의 생각이 옳고 혼돈이에요. 각자 자기중심적이니까 선은 뭐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여기는 그 선이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땅을 덮고 있는 물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시대에 빛이 있으라. 흑암 속에 그 사망 공허만 있는 곳에 무조건적 사랑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지구는 어떤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망과 생명, 어둠과 빛이 투쟁하는 곳이 되었어요. 그 투쟁은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하늘의 전쟁에서 시작되었어요. 아시겠죠?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단은 본래 사단이 아니었고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그 전사장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루시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루즈벨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하는 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가장 많이 본 그런 존재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에는 참 감동을 하다가 점점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무조건적 사랑이면 만약에 어떤 존재가, 어떤 천사나 어떤 존재가 하나님에게 찬성을 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거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만 생각해.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자기로서의 자기 차원에서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중에 루스벨크 자신이 이렇게 무조건적이면 만약에 어떤 존재가,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반기를 들었을 경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비합리적이요? 또 용서하고 용서했는데 또 반기를 들었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천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오양오약오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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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면 루스벨은 자기로서 천사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통제되는 이 온 우주가 어떻게 되고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불능이 되요. 통제불능이 되면 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기의 위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루스벨이 하나님은 계속 무조건적 사랑으로 일관하면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올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 상태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통제불능 상태에요? 아프리카는 통제불능이야? 모든 나라에서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다 좌파 우파로 싸우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주 극치에요. 이래서 국민들이 의견이 어떻게 완전히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 수도 부정선거하고 그래서 트럼프를 억지로 떨어뜨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대모하고 이거는 오레곤주, 포트란드가 좌파들이 불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게 통제불능 상태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가자 그러면 루스벨 님 말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사라져요? 생명이 사라지지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통제불능 상태가 오게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해야 돼. 그래야만 모든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 무조건적 사랑을 포기해 버린다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자체도 무조건 생명이 아닌데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그럼 하나님도 없었죠. 하나님 노릇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피조물들의 수준에서는 아무래도 이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통제불능이 되니까 그래서 루스벨이 다른 천사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3분의 1의 천사들이 누구하고 동조했죠? 루스벨하고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3분의 1의 대단한 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을 하자.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쟁을 해서 끝까지 밀어붙이면 하나님도 참지 못하고 조건적으로 우리를 불출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냐? 조건적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루스벨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전쟁이 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에 허감이 깊은냐 하면 여기에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르는 그 3분의 1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일컬어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죠. 악령을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있잖아요. 개시록 12장 7절 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용, 루스벨, 사단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 루스벨을 따르는 그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사단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부르며 온 천하를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 안 된다. 조건적으로 통치해야만 된다. 그래서 조건적 사랑이 옳고 선이고 무조건적 사랑은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루스벨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다 이 땅에 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한 곳은 모든 곳이 다 환하게 밝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어떻게? 흑암이요. 공허요. 여러분, 어떤 곳이 공허해요? 사랑 없는 곳은 다 공허합니다. 속초시 설악동 설악동 옛날에는 속초시 설악동이 뭐 그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렇죠. 의미가 없죠. 이제 뉴스타트를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속초시 설악동 그러면 뭐예요? 유전자 켜죠. 거기에는 사랑이 있어. 그때 그곳에서 정말 좋았어. 난 그곳을 사랑해. 그래야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강원도 양양군 서명 논화리 127번지 여러분한테는 아무 의미 없죠? 그렇죠? 저한테도 아무 의미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제가 이 주소를 다 외우고 있어요. 왜? 사랑하는 내 아내의 집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게 의미라는 거고 의미 없는 것이 허무 공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강의를 했잖아요. 사람이 쾌락을 누리는 사람과 의미 있게 살면서 의미 있는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 즉 사랑을 주면서 남을 도와주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모를 때 왜냐하면 의사 하는 일이 너무 고되고 돈은 막 들어오는데 낳는 환자가 있어야 의사로서 신이 나죠. 그래서 진찰하고 치료해 주고 처방 쓰고 그래서 그 치료비를 또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서류 해서 보험회사에 전화 와요. 이거 너 진짜 이런 치료했냐? 물어봐서 돈 버는 과정이 너무 짜증나. 그렇게 일평생을 사기 싫었어요. 그래서 빨리 돈 벌어서 빨리 투자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빨리 거부가 돼서 빨리 집어치고 하와이로 가려고 했어요. 하와이에 가서 수영장에 있는 집을 짓고 그래서 야자수 나무 이래서 거기서 술이나 먹고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편안해서 좋지.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면 다윗도 편안할 때 어떤 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했어요. 왜? 허무해. 의미가 없어요. 하와이에서도 좋은 아름다운 하와이 땅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없으면 공허하죠.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내 사랑은 아내의 집이 있어야 양양군의 섬양 논활이 이게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몬테네그로 얘기했죠. 아무 의미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아무것도 유명한 게 없어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 그런데 그런데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봤더니 너무너무나 잘해주고 정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참 재미있게 지내고 그랬는데 거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몬테네그로 그러면 내 유전자가 켜죠. 왜? 좋은 뜻이 같이 있으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그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이고 그래서 땅으로 그러니까 이 땅은 이미 무호가 꽉 찼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진리가 없으니까 혼돈 났죠.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도록 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둠과 빛 즉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조건적 사랑 즉 사망과 생명을 그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어느 쪽이 진리고 어느 쪽이 옳은가 판단을 해야 myth 아니 Lost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실험을 해봐야 실험. 이때까지 싸움은 논쟁에 불과해 그러면 하나님 쪽에 옳은가 사단 쪽에 옳은가는 반드시 뭐를 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돼? 실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무슨 용도로? 실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하늘에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생명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사망,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분열되어 있다고, 이게 다 하나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가, 즉 통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땅과 하늘은 하늘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땅에서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일시켜야지. 그래서 이 온 분열된 사단 때문에 분열된 이 우주를 하나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다시 통일을 시켜야 돼. 그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임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이 사람이 먼저 무엇을 선택하며 조건적 생각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려요? 조건적 사랑은 제가 부작용 다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주고 하니까 말 안 듣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두려워지면 뭐예요? 거짓말하게 되고 또 두려워지면 뭐예요? 위선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적이 돼 말 잘 들으면 너무 상 많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너무 많이 벌 주고 하니까 서로 경쟁해야 서로 1등 하려고 그러면 승자들은 교만해지고 패자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승자들을 지시게 하고 질투하고 승자들은 뭐예요? 패자들을 보고 쪼다라 그러고 교만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조건적 생각은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직도 조건적 사랑 때문에 그런 시험을 해본 일이 우주에서는 없었어요. 마침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자 그러한 그 우주를 다시 분열된 우주를 다시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서 증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증명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이나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고통받고 읽은 것이 지금 이 실험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경쟁하면서 성적이 나쁘면 속상하고 입시에 떨어지면 죽고 싶고 이런 것 속에서 유전자 다 꺼지고 그러다가 마침내 뭐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살아요. 내가 인류학교 안 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야. 와! 그렇구나. 그럼 나도 전국 갈 수 있구나. 이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유전자가 켜지니까 있던 암도 어떻게 해.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누가 항복해야 돼? 사단은 항복해야 돼. 그래서 지금 온 우주가 다 이 지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마을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제일 억은한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뭐가 돼 버렸어? 실험실치가 돼 버렸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된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살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 보니까 우리가 실험 도구냐? 이렇게 되면 억울해, 안 억울해? 하나님이 우리 억울한 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천국 행운, 이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져야 돼. 착하고 안 착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지기 위하여 누가 대신 죽어야 돼? 아들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주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우리 모두의 구원은 이루어 놓으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것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은 온갖 그래서 속이 곧 곧져가지고 에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 사단이 그런 시국의 와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죽는 게 제일 나아요. 사도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맨날 전도여행을 막 다니잖아. 그런데 각 그 지역에 전도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다 살아. 그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맨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돌 던지고 말이야. 자기들이 지키는 룰법 그런 거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맨날 가는 데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이제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지역 통치자한테 이 자식은 아주 나쁜 놈이니까 잡아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잡혀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도바울은 생각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나만 생각하면 뭐예요?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주기 위하여 내가 끝까지 살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 우리의 다음 인생은 어디 있어?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고생 좀 한다고 징징거릴 이유가 뭐예요? 징징거리려면 누가 제일 징징거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통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절을 옛날에는 수십 번을 읽었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다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보다 더 옳고 더 좋다는 것을 증명을 해낼 도리가 도리가 없어. 서로 주장만 하다가 논쟁만 하다가 영원히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통역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우주통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통역자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사단의 조건적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투입된 이 지구에 투입된 뭐예요? 우리가? 특공대라니까! 여러분 특공대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무슨 계획을 세우고 투입해요? 성공적인 뭐예요? 철수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성공적 철수 계획이 바로 십자가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특공대야.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을 좀 가지세요. 이런 자존심을 가져도 돼. 그래서 우리는 우주가 통일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자입니다. 성경에 다 있어. 나중에 천사들을 지도합니다. 아마 김미란이가 제일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일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실제로 여기 딱 처음에 강의실 안에 들어섰을 때는 이런 얼굴을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암이 아주 나쁜 암일수록 더 인기가 있어. 육종같이. 와! 육종에 그려서. 천국 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뉴스타트에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로 들어와서 내 유전자를 켜줘서 병이 난가? 할 때 이 장구 박사는 천국 가봐 인기가 없어요. 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 당신은 당신은 암도 안 걸려보고 뭐 폼 잡으려고 그러냐? 당신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곳곳 하늘 나라 곳곳에 초청을 받아 당기면서 사람들이 그때가 어땠냐고 간증해달라고 간증지폐 많이 불려다니고 여러분은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천국의 천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생명이다. 그것이 진짜 옳다라는 것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루스벨 같은 그런 엉뚱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하려는 전사들이 다시는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주는 통일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우주 통일 전사 특공대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특공대들이에요. 강경화 걸려가지고 이제 뭐 1년도 못 산다 그러는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낫다고 그래서 다 이거 끝나면 우리가 천국 가면 저는 아니고 저는 암흑 안 걸렸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 분위기가 뭐예요? 새로운 통일 천국의 분위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본래는 물로 덮여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로만 덮여있으니까 궁창, 곧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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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로만 덮여있으니까 둘이 둘로 나눠서 이 땅 아래에 있는 물과 그렇죠? 물과 그 다음에 위의 물로 나누자. 이게 물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뭐예요?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늘이라고 궁창을 만들어라. 그래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본래. 그래서 이때는 남극, 북극 뭐 이런 것도 없어서 왜요? 여기에 물이 다 차있고 물로 덮여있고 하니까 햇볕이 비춰서 올 때 그 햇볕과 함께 방사선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물로 다 차단되는 거예요. 차단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윗물 윗물이 다 따뜻하게 덮여져서 아주 적당한 온도로 지구 어느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농아 홍수는 뭐예요? 홍수는 윗물과 아랫물이 어떻게 합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없어져요? 이 윗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태양광선, 방사선 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홍수는 이게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윗물이 있고 본래 한 덩어리 물이 양쪽으로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윗물이 있고 아랫물인데요. 아랫물은 괜찮은데 윗물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무거운 물이 안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중력이죠.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물을 떨어지게 하는 힘은 영적 에너지로 해야 돼. 중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을 갈라놓고 있는 힘은 누구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원자 핵 속에 양성자들이 어떻게 지금 막 폭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쫙 해서 그거를 핵력이라고 합니다. 핵력. 그래서 핵력에는 핵 강력, 약력, 약한 핵력. 그래서 그거를 핵 강력이 있어서 원자를 폭발하지 못하더라도 하고 여기는 중력을 막는, 중력을 막는. 물 떨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그 위에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환경만은 이 지구에 사단이 그리고 악령들이 와 있을지라도 인간을 위해서 좋은 환경에 살려고 해놨는데 인간이 어떻게 되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갈리고 궁창을 만들었다고? 그건 웃기는 소리 아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창세기, 아담 때부터 노아가 살았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래서 노아의 여덟, 십구 빼놓고는 다 이제는 안 믿는 거야. 그런 상황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물을 다 넣었다고? 물은 그냥 있는 거야. 중력이 뭐 그런 거 없어. 본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물을 나눴다가 웃기고 있네. 그 시대도 어떤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겨졌을까?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 노아같이 뭐예요?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이 나뉘고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윗물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니, 그런 하나님은 없어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속 윗물을 바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이 거부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노아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물을 갈라놓은 것을 거부를 당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손을 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노아한테 얘기했어요. 노아야, 내가 손을 떼 수밖에 없다. 그럼 너도 알다시피 윗물은 내가 바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홍수가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썰어버리겠다. 그렇지. 이제 썰어버리겠다고 갑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확 가득 찼어. 이제 가득함과 죄악이 가득해졌어. 이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 넘쳐 흐르죠. 그래서 그거를 관영한다는 어른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보다 차고 넘쳤다는 표현으로 관영한다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가득하다고 바꾼 것 같아요. 자꾸 넘친단 말이에요. 관영한과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야. 하나님하고는 탐싸버렸어. 하나님은 필요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아시겠죠?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6절을 잘 안 보고 7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해? 쓰러버려야지, 이 놈 새끼들! 이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식들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말 안 되는 놈들. 그게 우리들의 조건적 성향이야.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야. 말 안 듣는 놈 뭐예요? 나도 싹 쓸어야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말을 할 때 그런 심정으로 했을까? 아니어야 되죠. 그렇죠? 아니어야 돼. 자, 지금 이렇게 통수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래서 맨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해. 죄가 차고 넘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다 뭐를 선택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사망을 선택한다. 죽겠다고 용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너무 새끼들을 그냥 확 썰어 죽여버려야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느낌을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6장 6절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다 관심을 안 가져요.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사람을 왜 지었을까?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헷갈리는 게 있었던가? 걱정되는 게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여기에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우리말에는 확실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근심하시고로 그냥 메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문이나 영어성경으로 가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Lord 하나님 하나님은 뭐요? Sorry 했다. Sorry 했다가 뭐예요? I'm so sorry.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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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그 악한 놈들을 두고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될 판인데 자기가 윗물을 지금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막고 있는 이 손을 어떻게 거두시면 손을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 죽게 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다? Sorry 하셨다. I'm sorry는 사과예요. 내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Excuse me 하면 뭐예요? 잠깐 실례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돼. Sorry는 뭐예요? 이거는 정식으로 사과하는 겁니다. I'm so sorry. 지금 그렇게 악한 놈들한테 하나님은 정말로 미안했다 이 말입니다. Sorry 했다. 왜? 무엇을? 이 땅 위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너무 너무 안 만들었으면 오히려 좋아야 안 좋아해요? Sorry.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더 중요합니다. Grieve. 이 사람들이 자기를 떠난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Sorry 하고 그리브하게 하셨다. 그리브. 그리브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정말 자세히 봐야 해요. 자세히도 안 보고 대충 그렇다. 이 카드라가 교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브는 뭐냐? Fear. To feel great. 아주 큰 sorrow. 슬픔.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을 그리브합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떻게 그리브라는 것이 사용되냐? 어떤 여성이 그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다 치고 그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수동은 이랬습니다. She has grieved over his death. 그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 death. for nearly three years. 3년이 돼도 이 여자의 슬픔과 특히 뭐는 아주 금슬이 좋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우리 삼촌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우리 승모님이 석 달 후에 죽었어. 아무 병도 없는데. 왜? 삼촌을 너무 슬프고 거기다가 이 슬픔인데 그게 무슨 슬픔이에요? 이별의 슬픔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별의 슬픔이 있어 없어? 에이, 잘 죽었다. 속 시원하지. 사랑할 때 슬픔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 노아 시대에 그 악한 놈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그 악한 대상을 향하여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너무나 그리워하고 슬퍼하였다. 하나님이 버림을 당했어. 하나님도 그 슬픔, 그 그리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repent, 회개했다고 말까지도 있습니다. 회개하였다. repent는 회개하네요. 그런데 sorry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리브를 표현하는 다른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lament는 통곡입니다. 하나님이 통곡을 할 지경이에요. 이 자식들이 내 사랑하는 놈들이 이렇게 나를 다 버리고 떠났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물을 갈랐던 손을 거두셔야 돼요? 그러면 죽을 거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죽을 심정이지. 그래서 lament, weep, weep는 그냥 cry하고 다르게 운다는 게 weep, beware, bemoan, 고통당하다, suffer 이런 뜻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새끼들 싹 쓸어버려야 돼요. 나쁜 새끼들. 봄비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그리워했다. 자, 이제 쓸어버리겠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나님은 무슨 기분으로 한지 아시겠죠?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너무 슬프면 어떻게 돼? 너무 슬프면 여러분, 어머니가 그 외동 아들을 남편은 빨리 죽고 외동 아들을 잘 키운다고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깡패가 돼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형사들이 와서 어떻게? 급습해서 그 아들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밖에 하나를 보고 평생 살았던 어머니, 이 아들을 남편 삼아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어머니의 그 마음이 희비가 교차하게 살아야겠어. 그래서 아들로 생각하면 이제 가면 사형감이야.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하겠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가서 죽어라. 꼴도 보기 싫다.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 아들아. 그런 기분이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님이 이 나무 새끼들 났는지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그 사단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윗이 지은 모든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는 역설적 표현 또는 이론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적 표현이에요? 감성적 표현이라고 해요. 사랑을 같이 넣어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랑의 슬픔으로 가득해요. 천 녀석들이 떠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자초한 거요? 아니요? 그들이 자초한 것을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므로서 그들의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리지. 이런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야. 노아가 그런 쓸어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할까? 사랑을 발견하겠죠. 그렇게 무서운 표현을 하시면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한국말 성경에는 그 표현을 올바로 번역한 성경이 없어요. 영어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Grace 사랑은 은혜야. 은혜를 발견했다. 어디에서? In the eyes 눈에서 누구의 눈에서? 누구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래서 영어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국말 성경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세상에 노아는 착하니까 다른 놈들은 다 믿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노아만은 하나님들이 노아는 착하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탁 볼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 이렇게 한국말 성경을 조건적으로 보면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거예요? 다른 놈들은 다 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미워하고 열받아서 다 싹 싸그리 죽여버려도 노아만은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착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나쁜 놈들은 다 죽여버리고 노아만 사랑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번역 볼까요?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 드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니 순진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 수밖에 진짜 슬픈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노아홍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소동고무라 얘기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지 왜 이때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1장 2절 그때부터 그러면 루시퍼 천사들이 와서 혼돈하게 망설여서 그렇게 망설였다는 얘기예요. 루시퍼 천사는? 그렇지. 그거는 사단의 천사들만 와 있었으니까. 그렇지. 거기에는 혼돈, 흑암, 공허밖에 없는 것이지. 죄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런 면에서 이 지구는 누구의 감옥이 됐어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의 감옥이 된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은 뭐죠? 땅이라는 땅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기가 감옥이야. 우리는 감옥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야 안 되게 책임져야죠. 자기가 죽더라도 우리 구원해야죠. 그렇죠? 뭐 하려고? 우주를 통일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구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없어. 나는 안 믿어. 더 이상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의 책임이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해서 오셔서 책임지고 자기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줄게. 책임 완수했어요? 안했어요? 완수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 구원을 받은 거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책임인데 그걸 안 믿고 이 정도면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는 내가 착해야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거 한 절만 하고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앞에 그룹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라는 말이야. 언제부터?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알았다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뭐를 계획을 해야 돼요? 이 땅 창조하기 전에 이 사단을 위한 악령들을 위한 감옥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뭐예요? 우리를 사람을 지구에 만들면 사람은 다 뭐가 돼 버려 사단에게 다 속아 버린다고 다 조건적이 돼 버린다고 그래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고 아들 예수를 창세 전에 죽일 계획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에 옮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다! 이루어왔다! 하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되어야 안 돼요? 안되지 사람들이 알려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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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 이제 속 시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구나. 그럼 지금부터 뭐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나? 그 구원은 구원을 받아들인 거요. 이용해 먹는 거요. 그럼요. 이용해 먹는 사람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줘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올도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걸 알잖아. 우린 구원받았어. 진짜 제자들 이용해 먹어 안 해 먹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 기쁜 소식, 복음, 굿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죽지. 그렇죠? 그래서 저 보고 박사님, 그러면 오늘 술 한 잔 합시다. 나가서. 그래, 뭐 구원받은 거요. 나가서 한 잔 하자. 진교에 나가자. 그러면 나는 그 구원 받은 거요. 받아들인 거요. 이용해 먹는 거요. 이용해 먹는 거요. 그렇게 또 가르친 사람도 있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기분 나는 대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먼저 확실하죠. 그래서 노아 홍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국의 어떤 신학자는 홍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저는 그 말에 동갑, 공감합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그 정말 떠나는 죄인들을 그리워하시고 이럴 바에는 내가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그립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마음이시지 너희가 나를 떠나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은 아니시라는 것 우리 로하여금 깊이 그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하나님 무섭다 죄를 지으니까 홍수를 해서 다 죽여버리더라 그런 두려움은 완전히 쫓아내어 버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한대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